물이 들어가면 터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셰프님? 맞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펜 가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스테인리스 펜 가열해 주세요. 스테인리스 펜 가열, 스테인리스 펜 가열, 스테인리스 펜 가열. 혹시 스테인리스 펜이 이 친구를 써야 되나요? 이 친구를 써야 되나요? 전자입니다. 전자, 전자라고 했어. 진짜 시끄럽다. 그것도 빌딩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펜 가열, 스테인리스 펜 가열, 스테인리스 펜 가열. 스테인리스 펜 가열. 뭐야? 장갑은 그것입니다. 스테인리스 펜 가열, 스테인리스 펜가열. 스테인리스 펜 가열, 스테인리스 펜 가열нее. 스테인리스 펜 가열, 스테인리스 펜 가열. 일단 이 고개에는 후추 간, 소금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간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나이스! 아자아자, 파이팅! 아, 파이팅, 파이팅! 예 너무 범규 씨만 열정적이네요 파이팅! 제일 가까워졌습니다 오케이 와, 저기부터 있다 제 머리 신기해 범규 씨, 펜이 가야 되는지 확인하세요? 네, 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빠르게 빠르게 만줍시다 어, 가열 됐어요! 기름을 둘러주세요 기름은 어떤 기름을 두르면 되나요? 식용유, 카놀라유, 올리브유 다 좋습니다 올리브영, 올리브영 올리브영이래요 올리브영이요? 한 바퀴 두르면 되나요? 아니면 조금 많이 부어야 되나요? 네, 자작하게 잘 부어주시면 됩니다 좀 많이? 아니, 그 좀 얇게 그냥 다 찰만큼?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아, 됐어요. 그 상담들 것 같아 아, 그 상담들 것 같아 아, 그만하라고 아! 아니, 찰만큼 네? 화내지 마세요 네 노화, 노화 화내지 마요 웃어요 웃어요 이거 기름 둘러 쓰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고기를 지방 부분이 아래로 가게끔 올리시면 됩니다 지방 부분이 아래로면 빨간색이 아래로가 맞죠? 아, 지방? 네? 얼른 붙이시죠 얼른 붙이시죠 네 흰 부분이 위로인가요? 뭐라고? 지방 부분이 아래로 가라고? 네 흰 부분이 아래로 가야 되는 거 셰프님, 흰 부분이 아래로 가는 게 맞나요? 그렇죠 셰프님, ASMR 시작하겠습니다 물방울 ASMR 이런 서비스까지 자, 모두 눈을 감고 이어폰 소리에 집중하세요 야, ASMR까지 신경 써주네 이 팀이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이 집 잘하네 모든 면을 1분 정도씩 마이야르 반응이 골고루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네 마이야르 반응이요? 나랑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 되물어 부른 거 아니에요? 좀 무심히 해보이잖아 마이야르, 마이야르 아이야르, 마이야르 반응 알지, 당연히 1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모든 면을 다 1분씩 배웠나요? 다른 면으로 1분씩 그러면 이 반면을 너무 뜨겁지 않나? 아니, 전화 견적 견적 아니, 집게가 있잖아요 아, 맞다, 맞다, 맞다 견뎌 역시 셰프님 똑똑하십니다 옆에서 노래 한 곡 뽑을래요? 추천곡 받을게 보고싶다 구제 강태현 보고싶다 노래가 못 진짜 기억난다 미칠 듯 상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참고 있지만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되지만 죽을만큼 보고싶다 좋았습니다 뭐라 뭐라 얘기해봐 타인 내가 캔디 아니야? 맞아요 언제 넌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보며 캔디 갈 것 뭐였죠? 아 예 아빠 아 시간 20초 지났어 김치 안 먹지 않았나 했는데 셰프님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분열 팀 분열 팀 분열 감자가 다 익었다면 껍질을 까주세요 나 이제 콕 찔러보면 되잖아요 그쵸? 겉에 색깔이 어때요? 지금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되게 맛있어 보인다 여기서 지금 셰프님 제가 셰프님 말을 귀에 담아 들었거든요 여기에 라즈베리 라즈베리? 로즈베리 아니야? 로즈베리 로즈베리랑 마늘 넣고 포크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셰프님? 뒤집는 거 한 번만 넣읍시다 한 번만 더 하고요 이거 한 번 더 해요? 마늘 그럼 지금 넣을까요? 지금 마늘을 넣고 그러면 셰프님 말씀대로 조금 더 향을 입히는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마늘, 로즈베리, 버터 넣어주세요 버터는 한 스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공개야 라즈베리 안 넣어? 라즈베리? 라즈베리 넣겠습니다 지금 그 SBG 팀이 전반적으로 그냥 스티커가 엄청 많아요 뒷목도 많고 칭찬도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든 달게 밟겠습니다 네! 저희는 안 좋은 뒷목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SBG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셰프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들면서 링 위에 올라가네 라운드걸? 라운드보이 라운드보이가 지금 갈 겁니다 몰라요? 몰라요? 진짜... 어, 낑마다 야, 시간 좋았다 아, 그게 생각나거든요 이걸 시킨 게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